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TV 단독 태국민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가열차게 해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구조 가열차게 눌러주셔야 생계에 도움이 되가수달에 정성산TV 단독 태국민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만날 준비를 하고 이수달에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선거에서 좀 가슴 아프죠 저도 억장이 무너져서 지금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성산TV 그동안 약 13일 동안 선거방송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제가 지지했던 그나마 제가 홍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을 도왔습니까 잘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손에 안잡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국민 후보 태형호 공사가 강남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당하게 태형호 공사 태국민 후보가 국회의원에 됐습니다 지금 이 태국민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서 뭐 역삼력이라든지 노련동이라든지 온갖 지금 태형호 공사를 지금 문바들이 물어뜯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태형호 공사가 된 거는 태국민 후보가 자랑스러운 강남갑 구민들의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 됐고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된 거 이거는 역사에 기록할 일이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리부터 말씀드린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미국에서 지금 태국민 후보와 태국민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팀들이 지금 당선되자마자 바로 백악관에 자료를 보냈는데 백악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순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태국민 후보를 우매하는 문바들의 너절사한 이야기는 거죠 가차없이 우리의 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짝짝짝 씹어서 버리시라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했던 태국민 당선은 역사적인 당선이다 이 북한 최고위 망명객이 황장엽 다음으로 온 망명객 태용호 태국민 후보가 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아울러서 로이터 통신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남의 미서 탈룡민 태용호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굉장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압승을 했다 한마디로 압승을 했다 강남 대한민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 강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지랄 발광을 하겠는지 기대가 된다 한마디로 태용호 공사의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이다 혁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 블론버그 통신 CNN 통신도 폭스뉴스도 태용호 공사를 거의 무슨 미국의 국회의원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전에 이제 태용호 공사가 2018년도에 미 우회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미에 증언을 할 때 태구민 후보를 도와준 분들이 계셔요 그 전에 이제 이분들은 김성민 대표나 박상학 대표 또 지성호 나우 대표를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소개시켜주는데 굉장히 일절을 많이 하셨던 애국 우파 워싱턴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뉴욕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 요독 스토리 워싱턴 공연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때 인연으로 지금도 계속 인연을 가지고 오는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애국 투사 동지들 모임과 그분들께서 태구민 후보와 지성호 후보 당선인들이죠 국회의원 태구민, 국회의원 지성호를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 소개시키는 작업을 하자 아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15일날 딱 되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15일날 그러니까 이제 16일날쯤 되는 거죠 16일날 바로 이 서류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냈는데 답이 온 거예요 그거를 메일로도 소상하게 보내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도 이걸 보고 참 우리 전세계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북한 김정은이의 독재를 제거하기 위한 정말 애국 동포, 해외 동포들이 많고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성상 감독님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늘 며칠이야 오늘 왔으니까 아마 4월 17일날 온 소식이니까 이제 새벽에 그 16일날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쓴 거죠 정성상 감독님 태영호 공사, 태국민 후보 당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성산TV의 미국 교포로서 또한 태영호를 성원하는 워싱턴 지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국민 후보가 당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워싱턴 교포들과 지인들은 얼마나 감사함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김성민, 강철환, 박상학, 지성호 등 북한 김정은 독재와 싸우는 분들을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께 소개시켜 만남을 성사시킨 것이 항상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불쌍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싸움의 한복판에서 온몸을 던지며 불철주의와 싸우는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워싱턴 DC 미의회에 증언 후 그러니까 2018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언 이후에 태영호 공사가 어떻게 하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요 벌써 2년 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만 태국민 후보가 2018년도에 미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보죠 아무튼 태국민 후보가 이제 당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영자신문 스크랩과 워싱턴 한인 교포들의 서신을 백악관 북한 담당 실무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태국민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꼭 만나 주십사 간청하는 형태의 레터였습니다 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일 당선이 됐으니까 16일 날 부랴부랴 영자신문들 스크립하고 호소하는 식으로 레터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다 조금 전에 답장 메일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국회의원 태국민과 국회의원 지성호 트럼프 대통령님 꼭 만나 주십사는 형태의 레터를 보냈는데 답장 메일이 왔다 메일이 복사 금지가 되어 있어 요약해서 보내면 첫 번째 미국 실무자 브로커한테 준 겁니다 브로커가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브로커 하면 중개인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알아요 이 브로커는 누군지 그래서 요약해서 보내면 미국인이 지성호 국회의원과 태국민 국회의원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보냈느냐 첫 번째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께 전달하겠다 태국민과 지성호 당선인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아이디어가 좋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 만약 백악관 보좌진들이 미국 미국 회담으로 지연시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베이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면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베이어 국무부 장관 만나게 하는 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폭순 뉴스 등을 출연해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하자 이제 그러면 아마 태용호가 나오면 미국 국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 같다 라고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그동안 지성호 당선인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지성호가 그전에 지성호 대표가 나오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이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직접 도와준 친구로서 누군지는 정감독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는 자랑스럽게 용감하게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국민과 지성호 당선인 이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성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몸모 회장님 배상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걸 뜻하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전에 부시 대통령 이때 우리 탈북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줬습니다 그 만남을 주선해 준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정치적인 이의 득실보다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 김정일 김정은 그냥 일을 갈고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탈북민들의 지원을 막은 이 정권에 굉장히 일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 태용호 공사 태국민 후보와 지성호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실태를 탈북자들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지원을 다 끊어놓고 한송호 모자와 같이 탈북민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내멀고 있는 이 정권을 좀 성투하자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태국민 후보, 태용호 공사 국회의원이 돼서 당당하게 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 태국민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워싱턴에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이 정신나간 주사파 정권의 반일륜적인 행위 살겠다고 대한민국에 온 북한 어선 2명을 강제 폭성시킨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청선거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 이제 시작입니다 태국민 후보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성호 대표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태국민 국회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우리 북한과 싸우는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로 나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싸움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태용호 국회의원과 지성호 국회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연설과 증언을 하길 바라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싸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만나고 멸공 와 아멘